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솔라시또 솔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폴란드에 와 있어요. 폴란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도 폴란드를 처음 와서 더 낯선데 한번 재밌는 폴란드 보여드릴게요. 폴란드 브이로그 쇼핑몰에 들어와서 이거저거 보고 있는데요. 어? 있는데요? 안녕하세요. 솔라의 셀프카메란데요. 거듭녀도 해줘. 회사에서 찍으라고 했거든요. 어? 있는데요? 찍어보려고 하거든요. 되게 낯설어요. 거짓말. 제 SNL을 서울사투리 너무 감명깊게 깊게 봐가지고요.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옷도 있고 근데 여기가 한국이 없어요. 이 브랜드가. 그래가지고 폴란드에 왔는데 호텔 근처에 있어서 샤넬리! 한번 쇼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쇼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나아치. 난 전달후라인 영광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번화가로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어요. 오면서 엄청 사람이 많았던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날씨는 한국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. 오늘은 한국의 도료가 이리와 함께 바라보는 데가 이곳에서 배가 안고파? 아직 배는 고프진 않아. 근데 목말라. 보인다. 어 그런가 보다. 고기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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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고기 먹기 이거 맛있겠다 바게트에 치즈 저를 비벼 나는 피자 비행기에 화장실 갔다가 문을 닫는데 거기 탁 찍혔어 레모네이드가 이만큼 나왔어 손이 큰 콜라인데요 진짜 맛있어 치킨 덴 너 미쳤어 아줌마 거짓말 속도가 간식 코리아 신생 아침이 제일 다리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 왜 찍으라는 거예요? 아 운별씨 무슨 소리세요?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뭐 불러달라면서요?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이름 불러달라며요? 진짜 짓고자 운별씨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해볼게요 오늘 비가 와서 의상을 조금 수정을 살짝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케이터링 한식 김치찌개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근데 못 가만히 있느라고 음 어머 아 불고기 그 졸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 샘도 졸지 말라고? 아우 열라봤어 졸지 마 왜 이렇게 저걸 붙여놓은 거야? 귀엽네 언니 나 까놔 밥 안 먹을래 김치도 맛있대 하나씩 같이 가야 돼 김치 넣어서 한 번만 아 짜증나 아 너무 웃기다 제육이 그렇게 맛있다고 아 근데 거기 제육만 넣어 이렇게 한입도 못 먹었거든요 아 지금 김치 없어졌어 김치 얘가 다 먹었어 아 씨 뭘 돼 얘가 진짜 많이 먹었는데 뭐야 아까는 뭐야 햄버거를 어쩌고 햄버거를 먹는다고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만 진짜 다 먹었어 이 김치 다 먹었어 뭐야 얘가 밥도 다 먹었어요 어머 얘가 밥도 다 먹었어요 어이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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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회장님은 왜 말하고 왜 항상 A를 붙이세요 뭐야 뭐야 애야 어떻게 아 자 이렇습니다 예 웃기 드릴까요 예 관찰 얘기 좋으시네요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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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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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추울 것 같아서 위에 겉옷을 좀 챙겼는데 좀 입어보니까 아쉬워서 제가 어제 또 쇼핑을 했잖아요 무대용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셋업을 하나 샀는데 마침 또 그게 컨셉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멘트를 써놨습니다 폴란드어로 감사합니다 체스치 안녕 체스치 체아무바스 체아무바스 코아무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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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준비되셨어요? 고고고고고 컴온 이제 다음 무대가 이제 다음 무대가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폴란드에서 K-POP 네이션 공연이 이제 끝이 났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코아무바스 코아무바스 고생하셨습니다 participa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